여러분 보시게 되면 엘리트들이 이렇게 타락을 해 가지고 사실 여러분 이 선거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중립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대법관들이 또 중립적으로 판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선거 3범을 다루는 검찰이나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덮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다 여러분들 언론들도 다 덮는 쪽에 가담했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힘을 다하는지 정말 신기하다 생각된 정도죠 그리고 식자층들도 다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이제 선거의 문제를 오랫동안 이렇게 다루고 있는 많지 않은 사람 가운데 클린 선거시민행동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오근호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그런 좀 격한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지우고 여러분이 말씀드리면 문제 본질과 핵심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4.15 총선 이제 무슨 짓은 그만해야 된다 무슨 일양인고 하니까 지금 상태로 4.15 총선 치러가지고 국민의힘이 대표고 선거 사기범들은 또 사기칠 거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나라가 병이 들었는데 국회의원 후보를 누구누구로 공천하고 그 누구누구들 외에 대안이 없다고 찍어대는 누구누구들이 있다 이런 누구누순 짓을 언제 그만들지 참으로 암담하다 정말 한국의 현실은 비루하기 짝이 없다 어떻게 여러분들 다 이렇게 합해가지고 나라가 어려워지고 망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그렇게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그렇게 서슴지 않고 하는지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무선무선 짓을 멈출 유일한 출구가 선거인데 그런데 그 선거가 심하게 병이 들었다 천명 남짓 샘플 조사에서 100명의 전화번호만 훔쳐도 당나귀 박힌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가 있다 이런 조작 여론조사로는 뭐뭐를 가려내거나 무슨 무슨 짓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투표 개표도 마찬가지다 투표 개표에서 가짜 투표지가 난무한다 그 가짜 투표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위조투표지 공장들이다 가짜 투표지를 만들어내는 이런 악한 상황에 대해서 양심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나 범죄수사를 촉구하는 사람들이 더물다 부정선거에 비명을 지르는 자유시민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거구라는 딱지 막말이란 딱지를 붙이는 악한 사람들을 보면 그야말로 기가 막힌다 너절한 인격의 병든 양심 사람인 척하는 것이 역겹다 내가 가끔 방송에서 구역질이 난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실인 겁니다 옥 대표가 여러분들 격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심한 표현을 쓴 거는 제가 지웠지만 사실 그 심한 표현이 하나도 여러분들 그렇게 틀린 것은 아닌 거죠 다만 이제 이게 방송이니까 그런 표현까지 사용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운 겁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 적어도 거짓을 미워하고 사실과 진실에 대한 존중은 있어야 되는데 눈앞에 있는 자신의 이익의 눈이 멀어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뭐 같은 눈으로 남을 가르치려 든다 청년을 지나 한국 사회 속에서 20년 이상 사회활동을 하다 하며 살다 보니까 이런 뭐 같은 한국인들에 대하여 숨죽이며 인내한 게 바보 짓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온갖 비리와 뇌물을 온몸에 감고 살면서 아닌 척하며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을 아끼지 말았어야 했는데 막연한 두려움에 말하지 못했다는 자책이 있다 나는 이미 모르는 척 아닌 척하며 살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이라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무슨 무슨 짓과 거짓말 범죄에 대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비난을 할 생각이다 듣기 싫고 역겨우면 눈과 귀를 닫으면 되고 자신을 욕하고 비난은 같으면 내쫓으면 된다 부디 나의 비난에 직접 당사자는 없기를 바르지만 왜 없겠나 선거범죄는 범죄의 양상을 보면 우리 사회의 엘리트라는 집단의 철저한 담합 카르텔 범죄다 검사 판사 변호사 기자 공무원이란 역할만 다를 뿐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범죄를 철저히 은폐하고 있다 이런 짐승 같은 사람들이 반성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시간이 응징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간은 만물을 녹슬게 하는데 범죄자들의 굳은 담합의 맹세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반드시 해체될 것이기 때문이다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은 선거범죄의 담합이 깨지는 그날이 아닐까 생각한다 미련한 자들의 선거범죄가 전산오류나 외부 해킹으로 엉망이 되면 돌이킬 수 없는 범죄의 행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미 그 조짐은 국정원 부항점검 결과와 행정안전부 전산오류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4일을 총선해서 선거범죄 단재와 재선거의 기대가 있는 것이다 부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면 이런 선거범죄와 같은 무한 짓을 한국인들이 더 이상 못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렇게 썼는데 좀 격한 병신 이런 표현은 조금 제가 지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를 질타하는 목소리에 진실의 목소리랑 그런 내용은 하나도 변함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나라가 이렇게 자신들과 자식들의 앞날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체제 변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끔찍한 여러분들의 이 범죄 행위에 어떻게 대한민국의 그 모모한 그런 공직자들이 다 가담을 하고 있는지 식자층들이 다 가담하고 있는지 가끔 이렇게 맨정신으로 찬찬히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사회가 미친 건지 아니면 내가 미친 건지 이 사회가 완전히 맛이 간 건지 내가 맛이 간 건지 그런 여러분들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여기 글을 보고 한 분이 황영식이란 분이 오근호 대표의 글을 보고 이 나라가 병이 너무 깊어 대수술 아니면 회생이 어려울 것 같은데 정말 큰일입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네요 자 오늘 이렇게 방송 보신 분들 가운데 좋아요가 여러분들 너무 작으니까 여러분 보시는 분들이 한 번 손가락으로 여러분들 클릭을 좋아요로 여러분들 한번 다 누르셔가지고 조금 노출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정말 타락을 한 겁니다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타락을 한 거죠 그래도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iti 하나의 Twin Nue